우리 신동문 자고 있는데 물 갖다 붓고 소파에서 그 영상 봤거든요 삼쾌해요 게임이라고 해서 숙소 아닌 곳에서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돼요? 근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제 컴백해서 잠도 못 자고 뮤직비디오 밤새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임인데 졸려도 막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처음에 동해가 버스에서 처음에 살짝 존 거예요 살짝 졸았을 때 물통으로 이렇게 막 부었어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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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규칙이 그래도 상쾌해요! 라고 웃으면서 외쳐야 돼요 상쾌해요! 상쾌해요!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제 멈추러야 돼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